제가 이번에 1차 배틀에 부르게 될 곡은 오프라는 곡입니다 소심한 여자랑 남자가 서로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꼼냥꼼냥함을 잘 들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 미션이 피처링을 도움을 받아서 경연을 하는 건데 이 곡에서 딱 떠오른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페노메코입니다 알지 혹시 요즘 좀 많이 바쁘세요? 요즘에 많이 바쁘 혹시 그 바쁨에 제가 짐 하나 더 얹어도 되나요? 어떤 짐인데? 이번에 제가 엠넷에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혹시나 형님께서 저랑 같이 한 사발 말아보면 좋은 국밥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사발이 마르면서 제대로 잘 말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한번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너 일단 조렁장 누구야? 지코? 그냥 걔가 나오겠습니까? 한 글자? 의외일 수도 있어요 처음이에요 제 무대에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피처링 아티스트 그 형 자체가 해폭탄 같은 형님이시라 다 이길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나 You Got Yourself 나 You Got Yourself 계좋은 마소